최근 유명 침대 회사 제품에서 바람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제품의 시료를 확보해 방사능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원안위는 문제의 침대를 만들어 판 업체의 조사팀을 보내 음이온 파우더가 도포된 매트리스 커버 시료를 확보했으며 방사능 농도를 정밀 분석해 제품에 대한 피폭 방사선 양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어 음이온 발생 침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유사 제품의 안전성도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방사성 물질 성분 표시제나 사전 안전기준 검사제 도입 등을 검토해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